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딱 세팅값을 입력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표를 다 맞추어간다는 거죠. 보시게 되면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딱 목표치가 있다는 겁니다. 몇 대 몇으로 나누고 투표율은 얼마를 만들고 이렇게 딱 정해진 기획 시나리오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는 그래서 김민석 후보 김민석 씨가 이야기를 재미있게 했지 않습니까 이번 우리 목표는 사전 투표율 31%, 31.2%, 투표율 71.2%인가 투표율을 하고 사전 투표율 본인들의 다 세팅값이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사전에 미리 정한 표에 맞춰서 모든 것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국민들이 몇 표를 던지든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 한 분이 제보를 하신 건데 개표일 날 한 10시간 정도 여러분들 이 도표를 만든 겁니다. 시간별로 1시 12분, 1시 20분, 2시, 1시 14분, 1시 47분, 2시 23분, 2시 44분 이게 시간입니다. 투표자 수, 누적 투표자 수를 쭉 이름 조사를 한 겁니다. 누적 투표자 수를. 그리고 우편 투표 및 관내 사전 투표, 투표자 수. 그리고 투표율입니다. 투표율. 그런데 이분 말씀은 투표율을 67%에 미리 세팅을 해놓고 모든 자극을 벌린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67%에 맞춰서 왜 그런 말씀을 하는 거 아니까 중간에 가면서 투표자 수가 늘어나야 될 건데 정지되는 경우도 있고 투표자 수가 줄어드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전산 작업을 오래 해놓으셨으니까 이 사람들이 총 투표율을 정해놓고 작업을 하는구나. 그렇게 해서 이러면 이 작업을 10시간 정도 하신 것을 보내준 겁니다. 여러분 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경우는 일어날 수가 없는데 여기 보시죠. 1시 12분에 이 투표자 수가 965만 3074명 우편 투표 관내 사전 투표가 1401만 명인데 13시 26분에 이 수치하고 오히려 여러분들 시간이 지나 가지고 숫자가 줄어드는 겁니다. 964만 7561명이 964만 7540명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편 투표와 관내 사전 투표는 1401만 4551명에 딱 스탑이 된 겁니다.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그다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시 53분 2시 53분에도 예를 들면 숫자가 582명에서 554명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편 사전 투표가 2시 23분 2시 44분 2시 53분에 다 수치가 일치하는 겁니다. 변함이 없이 어떻게 여러분들 2시 23분부터 전국의 모든 투표소에서 뭐죠 투표자 수가 일치하는 겁니다. 늘어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줄어든 겁니다. 380명이 352명으로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전산을 해오신 분입니다. 이분 말씀은 총 득표율을 다 정해놓은 상태에서 세팅을 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조정을 해나가는 것 같다는 이야기죠. 물리적으로 시간이 가면서 투표자 수가 고정되거나 투표자 수가 줄어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15시 43분에 1224만 투표자 수가 4952명인데 오히려 줄었습니다. 1224만 4926명으로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총 투표자 수는 누적 투표자 수가 770명에서 744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여러분 누적 투표자 수는 늘어나야 되거든요. 누적 투표자 수는 늘어나는 것이 누적 투표자 수는 늘어나는 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줄어들 수는 없는 거거든요. 목표치를 정해놓고 목표치에 맞춰서 숫자를 다 개수를 조정해 나가는 것 같다는 이야기예요. 개수를 여러분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보시게 되면 2시 50분에 2시 50분에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2시 50분에 총 투표자 수가 당일 투표 사전 투표를 합쳐가지고 2737만 609명이 2737만 137명으로 줄어든 겁니다. 그리고 투표자 수가 일정 기간 동안 변함이 없는 겁니다. 61.8%로 기가 차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64.1%가 한참 동안 여러분들 말이 됩니까 전국에서 투표를 하는데 5시 6분부터 시작해가지고 6시 49분까지 투표율이 변함이 없고 누적 투표자 수가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이런 일정 시간 동안 총 투표율이 총 투표율이 변함이 없는 겁니다. 일정 시간 동안 총 누적 투표자 수가 변함이 없이 일정한 겁니다. 이건 대단한 거네요. 여기 보시게 되면 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5시 6분부터 시작해가지고 6시 49분까지 투표율이 일정한 겁니다. 누적 투표자 수가 일정하고 나중에는 이런 투표자 수도 줄어듭니다. 254명 5254명에서 4948명으로 809명에서 503명으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5시 17분에 투표자 수가 1436만 7천 8백 31명인데 5시 28분에 1436만 7천 8백 9명으로 줄어든 나 이야기예요. 전산을 오랫동안 해본 말씀은 총 투표율을 정해놓고 작업을 만지는 것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작업을 여기 보시게 되면 조선일보가 총 투표율 보도를 먼저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조선일보가 67표를 먼저 발표하는 겁니다. 투표일날 7시 15분에 조선일보 투표율 67% 발표 그런데 그때 여름 투표율이 66.3%밖에 안 되거든요. 대단하네요. 여기도 투표율이 다 여름 정체가 되네요. 보니까 투표율이 여름 조선일보가 보도하기 전에 66.3%였는데 여러분들 조선일보가 7시 9분에 66.3%였는데 7시 15분에 67%가 나오네요. 67% 딱 맞추는 겁니다. 투표가 안 끊는데 67%가 나오는 겁니다. 투표가 여름 끝나지 않았는데 67%가 나오는 겁니다. 7시 15분 투표가 8시에 끝나는데 8시가 아니고 조선일보가 7시 15분에 총 투표율 67%를 발표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7시 28분하고 7시 30분 사이에 투표자수 줄어듭니다. 7시 16분하고 7시 9분 사이에 투표자수가 699명에 376명으로 줄어드는 겁니다. 일찍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총 투표율을 다 조작하는 것 같아요. 사전 투표율 부풀리는 것만큼 사전 투표율이 늘어나게 되면 당일 투표율을 좀 줄어들어야겠죠. 그걸 딱 맞추어가지고 여러분들 몇 표를 세팅하는 겁니다. 역대 선거 보시게 되면 당일 투표율이 다 줄어듭니다.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고 그걸 여러분들 이렇게 이분의 총평은 여기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밑에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네요. 4월 11일 8시에 누적 투표자수가 150 1564만 4456명이었는데 같은 날 12시에 1563만 9329명으로 줄어드네요. 이거는 앞으로 이 문제를 한 번 더 들여다봐야겠는데 전부를 다 녹음을 해놨 녹화를 해놨으니까 사전 투표자수도 이렇게 줄어드네요. 1401만 7,857명이 8시에 12시에 1401만 5,112명으로 줄어드네요. 핵심 메시지는 시간이 가면서 당일 투표자수도 늘어야 되고 사전 투표자수도 늘어야 되고 총 누적 투표자수도 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러분이 보신 것은 뭔가 아니까 크게 두 가지 특징입니다. 조선일보가 한 45분 앞에 총 투표율이 67% 되겠다고 발표를 하고 여러 건에서 시간이 갔는데도 불구하고 투표자사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는 겁니다. 숫자를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67%에 맞춰 가지고 이 문제는 이제 오늘 보도가 나고 나간 다음에 좀 다른 분들이 조금 더 추가 분석을 하게 되면 그 의미가 뭔지 제야 전문가 함께 이 자료를 보내 가지고 한번 검토해달라고 했으니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 코멘트가 오게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 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 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전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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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